안녕! 쑤! 안녕 친구들! 헤이 유튜브예요! 오? 이 꽃게는 뭐야? 어? 나 탈출 요개야! 어! 요괴명 카드 1화에 나왔던 5,000개가 요괴별로 나왔어요! 나 5,000년먹은 꽃게야! 그럼 무슨 맛이야? 빨리 살펴볼게요! 헤이 유튜브 좋아요 꾸꾸! 넌 뭐니? 요괴명 카드 1화에서 이소벨과 배틀을 하던 5,000개 세 가지 스킬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! 칼 조심! 5,000개는 이렇게 생겼네요? 한번 요괴별로 접어볼게요! 엄청 쉽다! 엄청 쉬워! 엄청 쉬워! 접는다! 접는다! 끝! 와! 최고! 최고! 요괴볼 중에 제일 쉬워요! 어? 왜 자꾸 나오니 너? 잘못했니 내가? 그럼 이 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! 왜 이래? 꽃게는 뒤집으면 되지! 과연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? 두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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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까마귀의 낫! 베리님이랑 똑같은 거 나왔네요? 마지막 스킬 험담지의 아구아구 요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! 우와! 5,000개의 세 가지 스킬을 한번 살펴볼게요! 써니꺼꺼! 뭐 먹을 거 없나? 후! 첫번째 스킬 빠뿅 순간 이동을 한다 사라져라 빠뿅 응? 무슨 소리지? 뭐야! 내 팝콘 어디갔어? 누구야? 내, 내 콜라도 내, 내 콜라도 두번째 스킬 눈부시게 강력한 빛을 발사해 눈을 잠시 멀게 한다 2,000년을 기다렸다 꽃게 뒤집으면 못 걸어가지 오우, 노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마지막 스킬 꼬집, 꼬집, 꼬집 날카로운 집게발로 꼬집어 공격한다 으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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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키야 나하고 있으니까 으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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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키라고 꼬맹이 꼬께 으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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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000개가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럼 유튜브 친구들 안녕 공룡 장난감 좋아하는 친구들은 구독 꾹꾹 다른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히튜브 친구들 안녕